반갑습니다 김잼입니다 이거 개봉기 영상이 있는데 첨부해서 잘라넣어 가면서 얘기를 조금 할게요 갤럭시 이전에 사용하던 핸드폰이 갤럭시 X22 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사용하던 폰은 애플 입니다 쭉 애플 이었어요 또 아재가 되고 보니까 갤럭시를 넘어가고 난 뒤에 갤럭시의 편의성 디자인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편의성이 야 이거는 애플이 못따라 봅니다 너무 편합니다 다양한 기능들이나 요런 것들 애플페이가 지금은 되지만 그 당시에는 삼성페이 밖에 없었던 것도 굉장히 좋은 점이었죠 그렇게 갤럭시 22를 쓰다가 이번에 갤럭시 S24 울트라로 넘어갔습니다 울트라로 넘어간 이유는 원래 22 때도 울트라 가 가고 싶었는데 그놈의 엣지 엣지가 싫어서 안 갔던 거거든요 이번에 엣지가 아니라고 해서 울트라로 구매하게 됐습니다 눈이 노환이다 보니까 화면이 크면 클수록 좋아요 그래서 엣지가 아닌 울트라 버전을 쓰게 됐는데 실제 제가 쓰는 기능은 이번에 바뀐 화면이 오두울 때 그러니까 시작 화면일 때 움직이는 걸 넣을 수 있는 게 되게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깨워보면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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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나 요런 게 너무 재밌어요 제가 키우는 동물은 아니고 어디서 짤을 하나 갖고 와서 만든 건데 요게 이번에 이제 전에는 없던 기능이라서 요긴하게 쓰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얘기했던 게 그거죠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찍을 필요도 없지 여기서 카메라 앱을 열고 여기서 네모 버튼 꾹 누르면 언제 어디서나 요렇게 동그라미 하면 요게 뭔데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이제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죠 요 비슷한 것들 이 기능이 없던 건 아니에요 없던 건 아닌데 항상 사진을 찍어서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거를 이제 찾아서 이렇게 동그랗게 내가 체크하지는 않고 어두 부인데로 해서 이렇게 네모 칸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기능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카메라 열고 그냥 아니면 인터넷 서치하다가 네이버 서치했잖아요 여기서도 삑 누르면 그냥 요렇게 그게 뭔지 바로 나오잖아요 요거는 잘 써요 그 외국 친구가 몇 명 있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외국 친구들은 다 한국말을 잘해요 이걸 번역기를 써놓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제가 직구할 때 뭔가 물건이 안 왔다든가 물건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외국 친구들한테 부탁해요 야 이거 물건 안 왔다 저거 도와줘 여러분 적은 애들이 전화 걸어서 도와주고 이런 건 했었어도 실제 쓸 일이 없어요 굳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기능이 실제적으로 쓰는 기능은 요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테라 512를 사면 1테라를 준다 해서 샀는데 또 이제 그게 걸렸죠 요번에 단통폭이 해제되면서 막 40만 원이었더니 저더니 깎아준다고 이러고 있는데 난처하죠 뭐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샀는데 써야죠 스마트폰하고 게임도 안 해요 뭐 쇼츠 릴스 유튜브 음악 듣기 그 다음 배달 어플 켜기 뭐 요거밖에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컴퓨터 PC로 다 하면 되는데 굳이 이거 스마트폰으로 짜가서 비지도 안 하는 것 같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케이스입니다 케이스를 한번 벗겨볼게요 이 케이스가 삼성에서 나온 암어 케이스입니다 암어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좀 그냥 암어 케이스고 이거는 좀 더 강한 암어 케이스인데 여기 이렇게 뭔가 붙어있죠 이렇게 이렇게 댐퍼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양 모서리에 그리고 카메라에서 돌출도 굉장히 많이 돼요 고무 돌출이 완전히 암어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S22 때 사제 케이스를 썼어요 좋은 건 좋겠지만 너무 불편해 볼륨 업다운 버튼이나 좋은 버튼 눌리는 게 너무 뻑뻑하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비싸도 공홈 제품으로 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 제품을 샀는데 첫 느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여기 이제 카본 필름처럼 돼 있잖아요 안 해봤는데 손으로 만져보면 오돌도돌해요 그러니까 이게 카본 필름이 아니고 카본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한 90%는 카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카본을 넣어야 되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고무 있는 것보다는 카본으로 돼 있으면 훨씬 더 가볍고 이 형태 유지가 좋을 거예요 대신에 아크릴이나 플라스틱이나 이런 금속을 쓰면 무거워지겠죠 그래서 이 카본을 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확대를 해보면 최대 확대인데 보시면 여기 좀 고돌도돌한 그런 느낌이 있죠 요렇게 요게 약간 고무인데 제 느낌은 완충 효과가 조금 더 좋은 스폰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냥 고무긴 해요 뭔가 완충이 조금 더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것도 좀 마음에 들었고요 그럼 가볍습니다 가볍고 그 다음에 요기요 홈 보이시죠 요렇게 요게 손에 딱 잡기 좋아요 손에 그립감이 큰데도 불구하고 그립감이 굉장히 우수했습니다 정품 케이스가 이래서 정품 케이스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데이터 속도는 빠르지가 않아요 저는 요기 이제 1테라나 되기 때문에 이 안에 데이터를 놓고 빼고 하고 싶을 때 빠르다고 못 느꼈습니다 폰 이거 잘 이자 못 꼈는데 갤럭시 X24 울트라 개봉기였습니다 재밌는 거 없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